프로배구는 벌써부터 새 시즌 구상에 한창입니다. 특히 여자 배구는 지난 시즌 호평을 받은 아시아쿠터 선수 영입으로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새 얼굴들은 여자 배구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까요? 정래원 기자입니다. 이번 드래프트 확신의 최대어였던 중국의 장위를 낚아챈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8번 장인 선수를 치명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창단 이후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페퍼저축은행이지만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미들블록커 장위 영입은 새 시즌 변화를 꿈꾸게 만드는 플러스 요소입니다. 장위는 신장 196cm의 장신으로 국내 선수 최장신인 192cm의 김연경보다도 큰데다 속공과 서브에도 강합니다. 이 순위였던 IBK 기업은행은 세터 중국의 천신퉁을 데려왔습니다. 태국 국가대표 출신 세터 폰푼이 트라이아웃 전날 신청을 철회한 건 난데없는 변수였지만 든든한 대안을 골라냈습니다. 흥국 생명까지 196cm 장신인 중국의 미들블록커 황로이레이를 4순위로 지명하면서 중국 선수 총 3명이 아시아쿠터로 V리그를 받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몰이를 한 메가는 정관장과 현대건설의 통합 우승에 기여한 위파위도 이변 없이 재계약했습니다. 아시아쿠터로 전력을 보강한 각 구단은 오는 7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또 한 번의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연합뉴스티비 정래원입니다.